1.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오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유리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제의롱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그 변화의 내용을 아홉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도 당장은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삶 풍성한 삶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런 열매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에게 그분은 어떻게 경험되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결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힘과 군대를 보면서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바벨론을 향해 엄중 경고하십니다 5절이죠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이 굉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게 되고요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죠 그들에게 화와 재난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셔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과 계획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과 계획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운을 맹을 얻게 하시오 AGAIN 하나님의 마음과 Gemma 한글자ases